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친구들 오늘 예준이와 함께 놀아볼 장난감은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 신비가 가지고 다니는 도깨비 배트입니다 이 제품은 두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요술 모드와 스윙 모드가 있습니다 스윙 모드는 배트를 휘두를 때마다 신비가 말을 하고요 요술 모드는 배트를 흔들면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소리가 난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스윙 모드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구요 노란색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구요 노란색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구요 초록색이 나올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술 모드로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알아서 자 등장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enezOS 소명 잘 어울aros cerca이 미인물 spike 부끄러울아서 als상이 Adult 이것이 손동이 어릵May 예준이와 함께 귀신들을 한번 물리쳐볼까요? 자, 예준이가 예엠이 예엠이 감사합니다.